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시 하고도 3분이 되었네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뭐하고 있느냐구요 세상에 이거 보이시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는 다육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색감이 예쁜 거는 아직 못 키워봤어요 근데 이렇게 정말 색감이 예쁘게 들으면서 이런 거를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새벽이니까 어제죠 어제 학교 갔는데 이 택배가 왔다고 문자가 와있어가지고 제가 경비실에 맡겨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분이 보내주셨냐면 저 네이버 블로그를 한지가 몇 개월 안됐거든요 근데 얼굴도 뵙지 않았지만 이웃분이 입행을 하시더라구요 다육이 나눔을 하셔가지고 두 분한테 행운을 주신다고 와가지고 저도 응모를 했죠 다육이고 요즘은 관심을 갖고 올 봄부터 열심히 키웠잖아요 유튜브 영상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고수님들한테 배우면서 열심히 영상을 남기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웃분 블로그 향기나님을 알게 됐죠 몇 개월 안됐지만 근데 항상 가보면 너무 예쁘게 잘 키우시더라구요 다육이도 많고 근데 좋은 일을 하시더라구요 두 분께 나눔을 하신다고 입행하신다고 그래갖고 저도 욕심이 나서 응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명 중에 저도 껴가지고 당첨이 된 거예요 몇십 분 중에서 제가 당첨됐다는 거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승률이 좀 어려운 건데 말이 꼬이네 이제 졸리고 막 지금 그렇거든요 근데 포장지를 얼마나 꼼꼼하게 이렇게 잘 해주셨는지 휴지랑 솜이랑 컵이랑 박스랑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꼼꼼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요 포장지 푸는데 잎이 혹시라도 상할까봐 조심조심 하다보니 거의 한 시간 정도 진짜 거짓말 아니구요 거의 한 시간 정도를 풀었어요 포장지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벽 1시가 조금 넘은 거거든요 이렇게 또 입꼬지 해서 좀 키우신 거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인가 도대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워봤더니 장작 21가지나 보내주셨어요 제가 갑자기 다육이 부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서요 날아갈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비로 향긴나님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커피랑 또 영양제 영양제 이제 식물 영양제까지 이렇게 또 다육이 영양제까지 보내주셔가지고요 잘 타서 또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애아빠랑 또 한 잔씩 먹으라고 이렇게 또 커피까지 또 챙겨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예쁘게 잘 이렇게 색감이 잘 나게 잘 키워야 될 텐데 우리 아파트는 남양이어도 햇빛이 참 귀해요 잠깐 햇빛 쪘다가 그늘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물이나 안 빠지려나 걱정이 듭니다 하여튼 보내주신 성의를 봐서라도 잘 키우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세월이 좀 많이 흐른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정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열심히 잘 키우겠습니다 지금 밤이라 그런지 이 핸드폰 화면이 그다지 실제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색감이 칙칙해 보이긴 하는데요 아무튼 너무 예쁘고요 이걸 한 이틀 진정시키고서 운반했으니까 얘네들도 좀 쉬게 했다가 화분을 어디에다가 심어야 될지 좀 구석진 거 뭐가 있나 찾아보고서 예쁘게 잘 심어서 심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요 다 심으면 또 보여드리고요 이래저래 그냥 영상 많이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복 많이, 복을 많이, 아니 복이 많은가 봐요 이런 행운도 저에게 또 찾아와서 향기나님 덕분에 제가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향기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